지난 8일 제45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별례면 에코랜드 야외 공연장에서는 별례면 어르신 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례면사무소가 힘을 합쳐 추진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은혜와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 효친 사상의 분위기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개최됐는데요.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전했고 이외에도 시의원 그리고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번 별례면 어르신 큰잔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듯이 앞으로도 경로 효친 사상을 되새기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남양주시가 되길 바랍니다.